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읽어주는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만 벌써 세 번째 뵙지요. 너무 긴급한 비상경제체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될 경제적 메시지들도 너무 많아서 특별히 자주 찾아뵙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상황이니까 여러분들께 많은 경제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마이스쿨 식구들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논의할 주제는 중위소득, 실검 1위 중위소득, 또 실검 1위 소득 하위 70%, 중위소득이 도대체 무엇이냐? 소득 하위 70%는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그 기준에 해당될까? 어떤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만들었을까?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다면 지난 몇,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었지만 기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로 만든 것은 기본소득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범용성, 보편성,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게 되면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중위소득,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이 세 단어가 실검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죠. 비상경제회의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나름대로 좀 구체화해서 홍남기 부총리께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런 목적으로 우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그 내용은 이 보도자료 속에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강의와 함께 제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가? 지금부터는 잠깐 통계학적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의 컨셉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심경향치라고 합니다. 우리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국민의 키 뭐, 그럼 그 키라는 데이터를 읽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키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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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하면서 5천만 번째 계속 얘기를 할 겁니까? 아니죠. 근데 많이들 얘기하는 그 지표 하나가 뭡니까? 평균이죠. 우리나라의 평균 키는 이렇다.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하면 이 중심경향치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많은 소위 빅데이터 같이 거대한 그런 데이터를 하나로 요약적으로 설명해주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심경향치를 사용하는데 중심경향치에는 크게 평균, 미인이라고 하는 평균 그리고 중앙치, 미디안이라는 중앙치 그리고 또 한 가지 최빈치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평균과 중앙치에만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중앙치의 컨셉인데 왜 평균소득의 개념을 하지 않고 중간소득, 중앙치의 개념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으로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세요. 지금 11명의 소득이 있다 했을 때 이 데이터를 쭉 나열했습니다. 여기서 평균치와 중앙치를 계산해보면 자, 평균치는 31부터 100까지를 모두 더해서 11로 나누면 그게 평균치죠. 어렵지 않죠. 근데 중앙치는 뭐냐면 11개의 값이 있으니까 가운데에 있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앞으로 다섯, 뒤로 다섯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앙치는 38이 돼요. 38은 중앙치고 평균값은 38보다 크겠죠. 왜? 이 100과 같은 이게 뭡니까? 이게 아웃라이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상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반영돼서 조금 이쪽으로 바이어스 돼서 뭐 한 43 요 정도 되겠죠. 이해 가시죠? 38보다 클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치와 중앙치는 차이가 있다. 이런 면에서 중앙치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하자면 이 값이 짝수계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궁금증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짝수계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10개의 값이 있다면 여기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값이 있죠.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38과 같이 딱 떨어지지만 짝수계일 때는 37과 38을 역시 평균합니다. 이 값의 평균을 중앙치라고 한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37과 38의 평균치인 37.5가 평균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앙치가 되겠죠. 결국 중앙치와 평균치의 개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중앙치를 사용해야 될까? 라는 논의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의가 주로 평균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평균의 함정. 평균은 이 바다의 평균 수심은 90cm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렇게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이 있단 말이죠. 이 수심은 3m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대부분의 수심이 80m니까 대부분의 수심들이 80cm니까 80cm짜리 바다가 쭉 있다가 한 구간에서만 예를 들어서 3m입니다. 근데 평균은 90cm예요. 그러니까 안전할 것이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만 잣대를 들이대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평균의 함정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평균의 함정을 얘기를 해보다면 이 술을 마신 이 행위는 평균적으로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중앙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전해 보일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중앙선을 걷고 있으니까 이 술을 마신 행위는 안전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중앙선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전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평균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말고 중앙치의 개념을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을 중앙치의 기초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위소득의 추이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구의 소득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소득이 있으시겠지만 그 소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나도 나 스스로 잘 모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이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눕니다. 좀 디테일한 얘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소득에는 크게 네 가지 소득이 있다.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다. 이 이전소득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대표적인 게 노력연금 같은 거, 국민연금 같은 거 이게 공적이전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데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주면 아동수당도 이거에 해당되겠죠. 이게 이전소득에 해당된다. 공적이전소득 말고 사적이전소득은 대표적인 게 용돈인 거죠. 부모님이 아이한테 용돈을 준다. 그럼 이 아이는 소득이 생긴 거잖아. 소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소득이다. 이전소득이다. 어쨌든 이 네 가지 소득으로 구분된다. 근데 그 대표적으로 소득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 취업자라고 본다면 취업자가 한 2,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근로소득자, 인근 근로자가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액, 우리 소득의 총액을 계산하면 근로소득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소득자, 자영업자의 비중이 약 25% 정도 되니까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겠죠. 근데 이 소득 중에서도 이 소득들을 다 더한 게 소득인데 그 중에 비소비 지출이 있어요. 비소비 지출. 내가 소비로 연결할 수 없는 지출이 있다 이거죠. 뭐 4대 보험료, 보험료를 납부한다든가 자동적으로 월급을 받아도 이미 빠져나간 채 소득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득. 그리고 여기서는 이자 지급 앱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평균 나는 이자를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소비로 연결할 수 없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비소비 지출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 가능 소득, 여러분 많이 표현하는 가처분 소득에 해당됩니다. 그 가처분 소득도 소득인 거죠. 그러니까 무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득을 가지고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구 기준입니다. 보통 가구별 소득 수준을 계산하는 통계가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통계가 있고 또 가계 동향조사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가구가 약 2천만 가구가 있어요. 그럼 2천만 가구의 소득, 앞에 말씀드렸던 그 소득 네 가지 소득을 다 더한 소득을 기준으로 2천만 가구를 쭉 1등부터 2천만 등까지 서열화시킨다고 보시죠. 그럼 서열화시키면 2천만 가구 중에 딱 가운데 있는 가구, 그죠? 1천만 번째에 해당되는 가구, 그죠? 이 가구의 소득을 뭐라고 할까요? 중위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중위소득이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앙치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왜 중앙치로 할 것인가 아까 말씀을 다 안 드렸던 이유 그 얘기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앙치로 하는가? 왜 평균에 입각해서 얘기하지 않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 중위소득을 가지고 이게 중위소득을 100으로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20% 그 가구수로 따지는 겁니다. 하위 20% 계층들 그 다음 하위 20% 그 다음 중위소득을 포함한 그 다음 20%, 20%, 20% 총 5개로 구분할 수 있겠죠. 2천만 가구를 이렇게 5등분할 수 있겠다. 그럼 5등분을 하면 이해가시죠 여러분? 5등분을 하면 2천만 가구를 약 4백만 가구씩 그죠? 4백만 가구씩 나누면 각 분위별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각 분위별로 소득이 얼마에 해당되는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평균 소득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477만 원입니다. 월 그리고 가구 소득이기 때문에 맞벌이도 포함된 거고 외벌이도 포함된 거예요. 그죠? 평균적으로 맞벌이 외벌이를 막론하고 47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분위별로 쭉 나열을 해보면 1분위가 13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소득 수준으로 가장 어려운 하위 20%가 130만 원 그 다음 하위 20%가 294만 원 그리고 보통 중산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중소득계층 3분위가 429만 원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 다음에 4분위 5분위가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쭉 보면 갑자기 쭉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푹 튀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은 80%의 가구가 그러니까 균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지만 상위 20%는 엄청나게 소득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구조 자체가 그렇다 이거예요. 앞에 보셨던 예처럼 100과 같은 이상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으로 가정을 한다면 평균 소득은 이 중위 소득 중산층의 소득보다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20%씩 정확하게 쪼개는 방법을 취하려면 중위 소득이 적당하다라는 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를 10분위로 쪼갤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각 가구를 10%씩 그러니까 2000만 가구면 200만 가구씩 나눈 거예요. 200만 가구씩 여전히 200만 가구로 나녀도 9분위와 10분위를 합하면 앞에 5분위 기준으로 5분위에 해당되는데 그들마저도 급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치가 있기 때문에 중위 소득 평균 소득이 아닌 그러니까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중위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다음 그런 방식으로 중위 소득이라는 것을 계산한다 이렇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많이 궁금하신 게 중위 소득은 이미 산출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마치 최저생계비라는 것을 미리 계산해서 발표하듯이 왜냐하면 최저생계비 기준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를 기준으로 여러가지 보건복지적인 조치들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의 대상이 되는 미리 한번 보면 여기 했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기초도룡연금제 한부모가정지원 보육료지원 이런 여러가지 영역에 걸쳐서 이 해당되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여러가지 기준으로써 최저생계비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라는 법 개정에 따라서 수급자를 선정한다든가 급여기준으로 또 활용되어 있는 최저생계비를 또 기준중위소득으로 개편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소득이 있어야 삶이 영유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컨셉으로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미리 발표합니다. 근데 4인 가구 기준에 기준중위소득이 474만9천원입니다. 월 474만9천원 기준중위소득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 기준중위소득은 방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긴급재난안전금을 제공하기로 했죠.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3인 가구면 80만원 2인 가구면 60만원 1인 가구면 40만원 이런 식으로 제공하기로 이미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에 따른 중위소득이 달라지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게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474만9천원 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 중위소득 컨셉으로 재난안전기금을 제공하는 이 기준을 몇 퍼센트로 두고 있나요?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150%로 상정하죠. 150% 1.5배 중위소득의 1.5배 만큼의 해당되는 계층까지 주겠다. 다시 말하면 70%까지 주겠다라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이 7분위까지 주겠다라는 컨셉이에요. 이 7분위까지 주겠다고 하는 그 그럼 어느 소득까지 어느 중위소득까지 포함할까 라는 것을 계산할 때 이 중위소득이 있죠. 이 중위소득의 1.5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1.5 그러니까 4,7,4,9 474만9천원에 1.5배를 하면 720만원 712만원인가요? 그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712만원 정도 까지 에 해당되는 가구소득이 712만원에 해당되는 사람까지는 이 재난안전 기금을 주문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또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라는 것을 복잡하죠? 여러분 자 이제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로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하위 70%를 둘러싼 논쟁 갈등 의문 질문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쟁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기준시점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712만원까지의 소득 근로자에게는 주겠다라는 기준은 결정된 거예요. 기준은 근데 내가 712만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또 다른 얘기에요. 이해 가시죠?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700만원밖에 안되니까 우리 가구는 해당이 돼. 근데 올해 소득으로 보면 지금 712만원 넘는데 라는 얘기인 거예요. 4인 가구 기준에서 그래서 기준시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모호하다.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의견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다 충분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안전금을 마련할 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세금을 우리 법의 기초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듯이 정부는 세금을 올바로 써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 첨예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첨예하게 논의될 그 쟁점이 제가 어젯밤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한 여덟 가지로 국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담겨야 되겠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기준 시점을 뭘로 할 것인가 작년 소득으로 할 것인가 올해 소득으로 할 것인가 올해 소득이면 1, 2, 3월 달에 소득으로 할 것인가 1월 달에 소득으로 할 것인가 3월 달에 소득으로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해당이 됐다가 올해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올해는 해당이 되는데 작년 소득으로 하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쟁과 의문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기준 소득을 뭘로 할 것인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경상소득에 해당하는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이 뭐 이것저것 공제된 이후에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죠 역시 이런 것들도 논의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데이터에 해당되는 나의 소득으로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세 번째 이게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산 기준은 반영이 왜 안 되느냐 소득 인정액 기준은 왜 얘기가 안 되냐 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소득 계층별로 우리 가구를 나눴는데 이 나누는 기준은 사실상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나는 60대 노부부입니다. 우리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고자산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이럴 때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자산 기준은 반영이 안 된 채 특정 계층에게 이렇게 나눠줘도 되는 것이냐 소득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우리 통계학에서 에러가 두 가지 에러가 있는데 타입 1 에러와 타입 2 에러라는 게 있어요. 타입 1 에러와 타입 2 에러를 말씀드리면 받아야 될 사람인데 받아 마땅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이에요. 그런데 못 받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에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에러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소득 인정액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은 자기의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차 내가 갖고 있던 그 그 집 부동산 이죠. 이런 것들을 소득 으로 특정 비율 에 비율로 곱해서 소득 화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소득 으로 인정 한다. 자산을 반영 한 거죠. 그럼 소득 인정 액으로 기준을 할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소득 인정 액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 기초노력 연금제 한분모 가정 지원 보육 료 지원 이런 다양한 여러 지원 정책들이 복지 제도가 소득 인정 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인정 액으로 한다. 소득 인정 액으로 하더라도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네 번째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나 하위 70% 맞아. 근데 나는 결과적으로 하위 71% 야. 어떻게 할 거야. 나 712만원 벌고 우리 가구 니네 가구는 713만원 버니까 혜택이 안 돼. 그러면 712만원 버는 가구가 100만원 을 받고 713만원 버는 가구는 100만원 을 안 받고 역차별이 된다.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의 논의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준 시점이나 기준 소득을 가지고 하위 70% 범죄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심각하지만 그 기준이 다 정해졌다 하더라도 내가 71 72% 해당되는데 나도 나는 왜 열외되냐 라는 주장을 하는 계층도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가구 구성원에 대한 기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4인 가구면 100만원 1인 가구면 40만원 그러면 4인 가구가 100만원 받는 것보다 1인 가구로 구성된 한 가정이 그죠. 한 가정은 40만원씩 4명이 수여되니까 446 160만원이 돼요. 다시 말하면 분화된 가족 구성원에게 더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인 가구냐 4인 가구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가구 구성원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점이 올해 소득이다 5월달 소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된다면 나를 1인 가구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스스로 이것은 가족의 개념과 가구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혼해야만 1인 가구가 되는 게 아니라 기러기 아빠도 1인 가구 유학하는 학생도 1인 가구 가구의 기준이 등록 기준지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주소지 등록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일곱 번째 국회의 의결은 이건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 지금 총선이 있습니다. 4월 15일에 총선이 있는데 2차 추경에 대한 논의는 총선이 끝나고 직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 하순에 이것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텐데 이거는 기존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들이 하느냐 아니면 새로 선출된 21대 국회의원이 하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있는데 당연히 20대 국회의원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기가 5월 말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논의는 20대 현재 트랜지션 기간이 있거든요. 트랜지션 기간 현재 국회의원들이 논의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 통과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교체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굳이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보는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만 시간 끌면 국회의원이 교체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넘어가면 다시 편성된 21대 국회의원들이 다시 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 싸움으로 좀 시간 끌기를 좀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물론 있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소득하위 70%를 둘러싼 논쟁 논의 의문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일거주의 남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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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